안녕하세요 이진환입니다. 저는 2017년부터 컵을 시작해 현재까지 정말 많은 대회에 나오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런저도 대회만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떨립니다. 여러분들은 이 떨림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? 혹시 여러분들만의 긴장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? 저와 박세령 선수가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문을 진행 중이니 많이들 참여해주세요. Please join us and share your experience. 감사합니다.